우리 유리는 어때요 학교에서 지금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온 이후에 분위기가 좀 어떤지 궁금해 개인적으로 학창시절 우리 다 연예인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거든 어떤 느낌이에요 서서 발표할 필요는 없고요 돈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미안해요 저 방송하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급했네요 안윤군 어때요 친한 친구들은 그냥 뭐 아는 정도고 그냥 모르는 친구들은 제 개다 제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데 그 얘기가 아는 척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나 이렇게 일부러 모른 척을 하세요 타고는 연예인이네요 타고는 연예인입니다 그게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저는 누가 저 알아보면 나 알아봤어 나 알아봤어 어떻게 안윤군 지금 여자친구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여자친구 없어요 천상 연예인이네요 있어도 없다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천상 연예인 야 신성 여자친구 있나요 없습니다 아 천상 연예인이네요 살짝 좀 성숙해가지고 방송 끝나고 율 친구랑 요구르트 한잔 하고 싶어요 아 좋아요 밥 먹어줄 것 같은데 같이 천상 연예인의 뉴스타 감사하고요 천상 연예인이요 천상 연예인 천자 천상 연예인